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즐거운 전압길, 전압길 노랫동!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파수 97.1 혹은 99.5에 맞춰놓으시고 하루 정리하고 계시는 전압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진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유튜브가 막혀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저희를 좀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문자로 소통을 해야 되겠는데 중간중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인사해주시고요. 전국에 또 듣고 계시는 유튜브가 안녕해서 왜 안녕이냐 여러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앱이라고 하죠.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곧 해결될 겁니다. 자 오늘은요 노래방 1일전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첫 곡으로 라이브를 준비를 했습니다. 신인가수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이 전도경. 아우 이름 좋다. 전도경씨의 노래 내 당신 라이브로 갑니다. 아우 이름 좋다. 전도경씨의 노래 내 당신 라이브로 갑니다. 저의 잘하면 안된다 하니까 일단 매뉴지를 내라고 하셔도 됩니다. 내 당신이 당신을 만난 사람 해보고 당신이 지금 다 다운으로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어떡해 이 세상 연결해면 살았을까 당신은 나의 눈명 당신은 나의 순명 이 세상 연결해면 이 세상 연결해 러니 어디 당신이 위해 살게요 혹시 사회를 질 때 예외의 운 상처 좀 안 써요 내. 밝은 것 밝게 해줄게 웃음 깊게 해줄게 사랑해요 내 일 없이 I love I don't want me to do I love I don't want me to do 사랑해요 내 것에 당신은 나의 운명 당신은 날 숨겨 이제 내 남은 인생을 I love I don't want you to do 사랑해요 내 사랑해요 I love I don't want you to do 사랑해요 내 사랑해요 사랑해 주셔서 미안해요 행복하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해요 내 당신이 사랑해요 내 당신이 사랑해요 내 당신이 비행기 타고 파도 타러 양양 사랑해요 내 당신 감사합니다.